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식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정체를 쉽게 알아채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별자리 중에서 아직 한 번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별을 발견하여 천체 학교에 보고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 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보든지 아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귀신들이죠. 아하 귀신이라고요? 그렇게 내뱉으며 대단한 것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워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그들을 무시할 만큼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성경은 그들이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네 교회는 귀신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시무시한 존재이기도 하죠. 귀신들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지워버리게 할 만큼 교묘하게 조종하는 놀라운 능력의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미라. 에베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악한 영들이 바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지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말로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승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크리스천 영사학교 카페를 열고 충주영사학교를 운영하며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렀습니다. 그동안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요청하였고 그 중에서 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졸업을 하였으며 영사학교 공동체에 지금 몸닫고 있는 사람들도 백여 명이 훌쩍 넘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란 사실은 저를 찾아온 사람의 70% 이상이 귀신들이 그 몸에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예외 없이 크리스천들이었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10% 안에 들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들이 몸에 잠복해 있을 수 있는지 몹시 당혹스러웠죠. 물론 귀신이 몸에 잠복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죄다 귀신의 지배하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나 저의 주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신을 분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충주의 영사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약 3년 동안 성령으로부터 귀신과 싸워 축출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칼럼에서 귀신에 대한 정보들도 전부 성령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아주 기본이었죠. 그러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로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고 지금도 매일처럼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귀신과 최전선에서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의 말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잠복해 있는 증거로 손꼽는 것이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은 불면증으로부터 우울증, 조울증, 강박관님, 조현증 등이며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ADHD, 틱장애 등이며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정신질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불행하게도 정신질환은 완치하는 게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으며 증생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독한 약을 많이 복용시키죠. 정신과 질환 약들은 정신활동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오래 복용하면 정신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정신질환은 거의 대부분 귀신이 잠복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을 증명하려면 축출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하여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충주영상학교도 2년이 넘었으며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찾아와서 기도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인 글이나 아니면 충주영상학교로 직접 찾아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잠복해 있는 일반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하면 하품이나 틀림, 침, 가래, 기침, 헛구역질, 구토, 방귀, 설사 등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오랜 시간 동안 날카롭게 잘 관찰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혼미암, 전율, 가려움증, 복통, 가슴이 답답함, 신장소리가 크게 들리고 배에서 소리가 나고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진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필시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잠복해 있는 사람 중에서 100%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은 약한 귀신들이 나가거나 약한 귀신들이 기도나 식도, 위장, 심장 등의 부위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중급 이상의 귀신들이나 아주 센 놈들은 이런 증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귀신이 잠복해 있으면 위의 증상으로 그들이 잠복함을 드러내고 있죠. 귀신들이 잠복해 있는 또 다른 증상은 고질병입니다. 정신질환도 고질병이지만 제가 앞에서 소개했으므로 정신질환을 제외한 상당수의 고질병이 귀신들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귀신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질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당수의 고질병이 귀신들에 의해서 생깁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뇌를 장악하고 DNA를 조작하며 말초신경을 망가뜨려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전질환이나 가중력, 선천적인 질환, 청각, 시각, 후각 등의 고질병이나 불구 등이 귀신들에 의한 증상일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동안 귀신축출 기도를 하면서 고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들도 귀신들이 잠복해 있으면서 생겨나는 증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귀신의 잠복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저의 주장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쳤다고 소개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서 귀신이 잠복해 있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영원히 건조하고 냉랭하며 신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면 필시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